안녕하세요 킹갓 제너럴 볼링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 15일부로 군복무를 하게 돼서 많은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제 구독자가 5천 명이에요 5천 명은 아니고 5천 명이 다 대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Q&A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머리가 짧잖아요 이제 지금 빡빡이에요 빡빡이 빡빡이어서 이제 모자를 이제 벙거지도 있고 제가 캡모자도 있는데 이렇게 벙거지도 있고 캡모자도 있는데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빡빡이 모습도 제가 추억으로 진짜 부끄럽지만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뭐가 제일 진짜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빡빡이 먼저 빡빡이 모습을 진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렇게 빡빡이 모습이고 지금 머리가 많이 눌려 있는데 지금 제 빡빡이 빡빡이라는 말만 지금 몇 번을 하는 건지 빡빡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벙거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벙거지 쓴 건데 벙거지 저는 벙거지가 제일 난 거 같긴 한데 이게 벙거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캡모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캡모자 쓴 건데 캡모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핸모자 안 어울리고 이게 빡빡인데 머리가 아직도 많이 짧죠 머리 많이 짧고 그 다음에 다시 비니 써보겠습니다 이제 비니 썼는데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진행해 볼 텐데 제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일단 1999년생 25살입니다 25살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볼링을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때 볼링을 시작한 계기는 저희 부모님이 볼링장에서 만나셔서 그 결혼을 하셨어요 볼링장에서 연애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진짜 TMI인데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볼링을 어릴 때부터 장난감 다루듯이 볼링공을 가지고 놀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에 볼링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선수를 하고 있고 키는 187에 몸무게는 87kg 나가고 사람 이게 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거기 자기 몸에 맞춰서 볼링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구속이 27km에서 28k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볼링장마다 구속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쟀을 때 27km 28km가 나왔어요 그리고 볼링공 바퀴수도 23바퀴 23바퀴에서 24바퀴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확하게 재진 않았습니다 근데 23바퀴에서 24바퀴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RPM이 530에서 540 정도 나오고 또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게 이제 낮은 백스윙에서 빠른 구속과 회전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백스윙이 높다고 해서 절대 구속이 빠르고 회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백스윙이 높다고 해서 절대 구속이 빨라지고 회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정말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백스윙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볼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볼이 엄청 무겁잖아요 15파운드가 진짜 무거운데 15파운드라는 볼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치고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완벽하게 된다고 싶을 때 자기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타이밍을 만드는 과정까지 자세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리듬이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백스윙을 높여서 시작을 해서 이게 더 망가지는 것보다는 일단 타이밍이라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백스윙을 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볼링이 점수도 나오고 회전도 나오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되다 보면은 이게 어? 어? 재밌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 굳이 백스윙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볼링을 어느 정도 치시다 보면 그래서 이게 헬스를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맞추고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맞추는 것처럼 볼링도 이게 하다 보면은 굳이 남을 따라해 가면서까지 백스윙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 이제 내가 좀 잘 친다 싶을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어서 처음부터 진짜 너무 멋있게 치고 싶은 것도 알고 그리고 정말 그게 꿈의 그걸 알겠지만 이게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팔에 근력이 생기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어도 볼링공을 처음부터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회전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볼링공에 쓰여지는 이 볼링이라는 운동에 쓰여지는 근육이 좀 성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볼을 컨트롤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도 나오고 백스윙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엄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어 지금 덤리스도 많고 투앤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엄지를 못 빼서 그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지 빼는 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근데 저는 엄지를 크게 쓰지 않고 정말 타이트하게 씁니다 이렇게 꽉 낄 정도로 타이트하게 쓰고 어 거기서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엄지가 내가 안 빠진다고 헐렁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빠지게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계속 엄지를 잡게 돼요 잡게 되고 뭔가 힘을 더 쓰게 되고 백스윙에서 힘이 들어가요 놓칠까 봐 그래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진짜 던져져도 괜찮아요 그냥 진짜 그냥 타이트하게 써서 편하게 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 타이밍을 최대한 굴리는 쪽으로 회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드럽게 치는 게 나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이 막 진짜 이렇게 막 휘어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럽게 치는 게 더 멋있다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취미는 헬스랑 축구랑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중에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 제 별명은 조란드예요 조란드 홀란드 아시죠? 그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조란드입니다 축구도 되게 좋아하고 게임은 롤이랑 피파를 하는데 롤보다는 피파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는 그냥 제 자기관리예요 하기 싫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공 좋아하는 공은 좋아하는 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여러 가지냐 볼링공은 계속 나와요 회사도 많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볼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군복무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볼들이 나와서 이게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개개인 사람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진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뚫고 좋다 하는 볼을 늘 뚫는 것 같아요 저는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피치블랙하고 햄머 퍼프를 많이 좋아합니다 오레탄을 진짜 많이 쓰는 편이고 점수를 내가 진짜 치겠다 정말 제대로 치겠다 하면은 피치블랙이나 햄머 퍼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뭐 아마추어분들도 그렇고 프로분들도 그렇고 실업 선수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오레탄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볼로 치는 걸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하우스볼도 진짜 좀 잘 쳐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진짜 하우스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제 유튜브나 그 쇼츠 댓글 같은 데 보면 제가 고정해 놨는데 제 인스타에 오시면 제 개인적인 사진이나 피드 같은 거 아니면은 또 볼링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나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수 촬영 같은 거 이제 뭐 하다보면 제가 이제 어 아직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나 남들이 올린 영상이나 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시기도 하지만 배우는 걸 떠나서 진짜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는구나 하고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영향도 있어요 있어서 제가 뭐 다섯 게임을 치면 네 게임을 막 250, 260, 230을 치고 마지막 게임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멀리 아니 그러니까 왼손으로도 쳐봤다가 뭐 다양한 컨텐츠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 진짜 막 위에서 치다가 그냥 영상 한번 찍으려고 진짜 한 게임을 밑에서 막 이렇게 라인 잡고 그려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막 점수에 관해서 내가 막 겉멋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겉멋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점수도 잘 칩니다 저는 정말 점수도 잘 치면서 겉멋이 든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악플 같은 거는 뭐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심지어 봐주시는데 댓글까지 달아주신다? 근데 그게 뭐 악플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냥 저는 그것도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거를 악플 다시는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이제 다 설명드렸고 제 인적 사항도 또 설명드렸고 이제 앞으로 남은 군복무 열심히 다치지 않고 조심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곧 5천 명인데 진짜 제가 아직 유튜브 샷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사실 근데 이게 처음에 재미삼아 시작한 거고 그냥 제가 볼링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조심히 항상 군복만 하고 이렇게 휴가 때나 아니면 여유가 될 때 최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좀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진짜 재미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막 아닌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하는 킹과 채널 볼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조영빈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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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